만화 나루토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인술과 환술 그리고 채술 마법처럼 화려한 술법도 보는 재미가 있지만 채술의 현란함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불타게 만들었죠. 만화의 주인공인 우즈마키 나루토는 그림자 분신술과 나선한 등 인술이 주특기인 캐릭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채술에도 능한 올라운든 인자가 되었습니다. 나루토는 언제 채술까지 습득한 걸까요? 선생님! 나루토는 육도선인 차크라 받았으니까 무진장 세져서 저절로 습득한 거 아닐까요? 나루토가 육도선인의 힘을 얻어 강해졌다 한들 모든 인술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처럼 채술 역시 일정 수준 저절로 향상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화에서도 나루토는 채술보다 인술 사용의 비중이 더 많았죠. 그러나 오츠츠키 모모시키와의 전투에서 육도선인 모두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멋진 채술을 구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루토에게 채술을 가르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라이아는 나루토에게 나선한을 알려준 스승으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수련을 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2년 후 마을로 돌아온 나루토는 강력해진 나선한은 물론 그림자 분신술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막무가내였던 과거보다 더운 인자스러운 인자가 된 상태였죠. 그 수련의 과정에서 지라이아에게 차카라를 아끼며 전투할 수 있는 간단한 채술을 배웠을 것으로 볼 수 있죠. 후카사코는 묘목산 2대 왕두꺼비 선인으로 지라이아가 죽은 후 나루토에게 선술을 가르친 스승입니다. 늙고 작은 두꺼비처럼 보이지만 지라이아에게도 가르침을 준 스승의 스승이죠. 후카사코는 선인술과 함께 나루토가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두꺼비 대련법이라는 채술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페인과의 전투에서 채술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선한과 그림자 분신술이 아닌 채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극장판 더 라스트에서의 나루토는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채술 시범을 보일 정도로 정석적인 채술을 선보이는 인자가 되었습니다. 4차 닌자대전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는 만화에서 다뤄지지 않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마지막 에피소드를 통해 나루토를 호카기스러운 닌자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수준급의 채술 실력을 지닌 카카시에게 특별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카기가 되기 전에 나루토는 심화된 채술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가이나 리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보루토에 나왔던 나루토의 바리온 모드는 물리적인 타격으로 상대의 수명을 깎아낼 수 있는 채술을 통한 공격이 무엇보다 중요한 차크라 모드입니다. 당시 나루토는 이시키를 상대로 편란한 채술을 선보였고 가이와리가 구사하던 손동작과 같은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나루토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자세를 통해 호카기가 되기 전에 나루토가 채술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직접 가르침 받지 않았더라도 사스케처럼 리의 채술 동작을 떠올리며 흉내낸 것일 수도 있겠네요. 나루토의 아내인 히나타는 유권이라는 전통 채술을 다루는 휴가 일족의 장녀입니다. 그렇기에 나루토와 히나타가 교제하던 시기에 휴가의 유권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시키와의 전투에서 나루토는 동술에 의해 나선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히나타가 사용하던 유보쌍 사건과 비슷한 양손의 차크라를 집중시킨 채술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유권과 상관없는 공격이일지도 모르지만 저면을 노리며 유권과 비슷한 채술을 구사하던 모우츠츠키 모무시키의 공격에 잘 대응한 것을 봐 휴가 일족원과도 수련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카기가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을 우리의 나루토.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멋진 채술을 구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될지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